1.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상고할 말씀은 10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런 쓰라린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살아가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권경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이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우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우리를 늪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늪이나 깊은 수렁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절망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기도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나 기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여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까지 400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유리 방황하면서 200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120문도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그의 걸음을 경고하게 해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예레미야는 우물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다 건져주십니다. 질병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실망의 구덩이,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여호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 다윗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